몇시간 걸렸냐 이거? 못 깨는데 거의 한 1시간 넘게 걸렸데? 새로운 만남이 그대의 힘이 되어주리라 새로운 만남이 그대의 힘이 되어주리라 그대의 힘이 되어주리라 가자 12원 오늘은 뭐 나올지 볼까 가자 축하드려요 제크 트롤 제이코 트롤러버야 목모랑씨는 언젠가 꼭 잘 될거에요 네 목모랑씨 캐롯 있는거고 사용은 Casals 쪼, 안좋은데 이거 삼성파티 나올수도 있겠네요 대체 이거 진심으로 사동 낳는 것 같아 이거 사동도 안 나올 것 같아 아 뭐야 뽑기 이거 우리들의 시를 위하여 아 사동도 안 나오나 설마 진짜 뽑기 정말 창렬이다 진짜 뽑기 정말 창렬이야 진짜 창렬이야 이건 진짜 이건 또 뭐야 나 이미 쓰고 있는게 있는데 와 한 번 남았어 보여요? 로또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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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성 뽑는게 로또3등 보다 힘듦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진짜 진심으로 로또3등 확률 얼마냐 이거 로또3등 당첨 확률 로또쿠빈 로또쿠빈 로또한 아 3등은 안되겠다 로또 4등 당첨될 확률이네 3등은 예바네 3등 아니고 4등 당첨될 확률 잠깐만 4등이 로또 4등등은 당첨될 확률이네 로또 4등등은 당첨될 확률이네 로또 4등등은 당첨될 확률이네 로또 4등등은 당첨될 확률이네 로또 4등 당첨될 확률이네 로또 4등 당첨될 확률 3등은 좀 크네 엄청 크네 아 진짜